아멘 오늘의 바꾸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한복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등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호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찾는 요소가 나중심이요 또 존중심이요 성공중심으로 내 뜻대로 되어질 때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와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와 세상이 원하는 소론적인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인 기쁨 바로 구원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누림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기준이 이 사고의 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생각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적용하면 우리 속에 있는 각인, 예체질이 되어 있고 예습관이 되어 있던 것들이 벗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세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본질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때때로는 집 지시고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로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근원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어떤 환경이었냐 로마 시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새 사슬에 뭉겨있는 상태로 수족도 내 마음대로 사형할 수 없는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이요 언제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할 처지가 하나도 없는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본문 12절 13자를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진전이란 이 말은 헬라우로 프로고페 군대의 용어로서 나무를 찍어가면서 전진한다는 뜻으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해치고 나갈 길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차부대가 거침없이 달려 공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드는 공병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영적 공군대인 바로 대장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하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임을 본문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감옥이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고 황제를 위한 충성심이 투철한 엘리트로 선발된 정예부대입니다 4명의 군사들을 두어서 제수를 지키게 하는데 하루에 4에서 6개 교대로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앉아서 매일 16명에서 24명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알 수 있는 건 바울 안에 들어있는 가장 보아이신 예수 크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의 몸은 새사슬에 매여있지만 예배서 6장 20절에 고백한 대로 이 일을 위하여 새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세우심을 받은 그리스도 사신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굴 메고 있는 그 문제 나에게 있는 새사슬에 있는 그 환경 이 속에서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으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 문제 속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중보에 기도해 줄 것을 말하는데 나를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 내 목숨을 연장시키게 해달라 이런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소서 6장 19제를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슬에 메여있는 이 감옥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모든 형평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울처럼 복음 전파가 확산되어 가는 바로 전진의 기회로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함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참복음이 주는 군원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삶을 사는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폭합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기쁨 체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두 가지의 두 분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부류는 이제 우리가 바울 대신에 복음을 증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 라는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을 경쟁 상대로 보고 바울이 없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나타날 때다 기회다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또 순수하지 못한 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도로 전하든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진다면 그곳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완전 복음 바울에게는 복음 증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도 조금도 아깝지 않냐고 오히려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100%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교위를 위하여서 사역하는데 때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요 시기와 질투로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때 바울처럼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영혼고은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루는 이 일 속에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중심, 내 자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앙 2장 20절이 되었다면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어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가치관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상처를 받기 쉽고 또 낙심되어지고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기간이 나에게 주어진 부서가,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때때로는 몸은 힘들고 또 마음은 힘들 수도 있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근원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곡가 하이든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에는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묻자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언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폭발하는 기쁨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그 기쁨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쁘고 연약한 날을 세워서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세계의 보고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사천말씀과 237 현장 속에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자녀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여러 가지에 놓여있는 새사슬에 몸껴있는 이 문제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이끌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신다는 응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을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가 크리스도 되심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증가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에게 생명구원의 정말 생명 살리는 열망이라는 주제로 하방의 전도운동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모두 다 보금전파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스마트라고 합니다 학문 쪽으로 또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을 북스마트 또 학문은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자기가 몸소 실천하고 노하우를 몸에 축적하는 사람을 스트릿 스마트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가장 이상적인 인재를 통하여서 딥 스마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은 영적인 딥 스마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환경이 변하고 가정과 직장이 변하여 기쁨을 체험하는 그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과 현장이 접목된 삶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무너지지 않는 경고해지기 때문에 사단의 그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세상의 서롱꽃에 메여서 헤매고 있는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고 낙심자 상처입은자 또 여러 가지 종교 속에서 있는 다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딥스마트가 되어 생명살리는 영향력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시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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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